저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비, 당신은 차이점을 차지하는 철수입니다. 스키퍼, 당신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헤롤드와의 가구 만들기 두번째 오늘은 TV 스탠드를 만든다. 헤롤드, TV 스탠드 만들어야지, TV 스탠드가 아니라 TV 스탠드. 알겠지? 이거로 맥 달리 달리 봐. 서두르면 안되지만, 오늘은 저번보다는 빨리 만들 예정. 도구가 아직 다 도착하진 않았지만, 저번보다 훨씬 수월할 느낌이다. 이거, 서큘러스어. 이건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이 엘렉트릭을 이용해서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더 조심해야지. 아직은 많이 서툴지만, 하나하나 베어간 철올들. 꽃잠. 스탠드. 새로 준비한 멋진 공업용 마스크. 나중에 알고보니 속보장을 안 뜯어서 공기가 안통하는 상태였다. 수만똥하면 확인해볼법하지만, 원래 그런줄 알고 그냥 썼던 헤롤드. 군대를 갔었다면, 화생방은 1등할 녀석이다. 아빈아, 정말 많이 쓰여서 공기후 수업이 안ządER. 파티는 공기후에 3분간 사용하며 2분간 사용해서 저장하며 4분간 사용하며 3분간 사용합니다. 남성은 모든 창피혜태가 1분간 사용하는 반응이 더 없는. 아빈야, 아빈야, 아빈야. 아빈, 아빈. 아빈, 아빈. 아빈, 터칭. 남성이 되어도 cerca야 돼. 필리핀 시중에선 구하기 어려운 넓은 멋목판재 어쩔 수 없이 긴 나무를 붙여 넓게 만든다 시간은 걸려도 나무의 처짐과 뒤틀림을 막아주는 건 보너스 어린 헤롤드도 땀 흘리고 먹는 콜라 한 잔을 만끽한다 콜라가 짱이구나 까만히 다운 아이케 개망했네 그냥 써보고 싶어서 써봤던 에어타카 핀이 5만대 튀면서 힘들게 만든 가구가 난장판이 됐다 어 됐어 귀나의 가구에서 가장 중요한 모서리 깎기 아이가 있는 집에서 뾰족한 가구는 흉기다 블레이드가 아주 가까이 있어야 한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 뾰족한 가구는 흉기다 응 쟤 긁에 숨도 안 쉬어지는데 어떻게 썼니? 베리 뻔이다 야 숨도 안 쉬어지는 마스크를 끼고서 열심히도 일했던 헤롤드 숨 막혀서 죽을 뻔 일부러 앞에서 청소하는 연지씨 맨날 폰 보는 모습만 찍냐고 화를 내서 이런 장면이 있으면 좋아한다 밑에 헤롤드 잘했다 야 굿잡이다 나이스 워크 예전 이사할 때 샀던 3만원짜리 TV스탠드 그때는 돈이 없어 뭐든 가장 싼 것만 골랐던 게 생각난다 나오세요 새첨이 나오세요 자 sense 네네 해롤드 탕 탕 탕 루트 루트를 넣어 루트를 넣어줄게 루트를 넣어줄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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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망의 마지막 작업 낮은 칠기에 오취를 하듯 정성들여 발라본다 아냐 피니쉬 땡 연지씨 어때요? 와 너무 이쁘다 와 이쁘다 연지씨의 가식적인 반응 속마음은 돈주고 사는게 좋겠다 싶은 연지씨 어때요? 이쁘다? 노멀삭히시죠? 노멀삭히시죠? 아빠와 헤롤드 삼촌이 라운드 라운드 나이스죠? 노멀삭히시죠? 아빠 하하하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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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이 거의 필요없는 완전 단순한 디자인 그래도 새초미와 쨉깐이가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피나이 TV표 가구는 모두 둥글둥글하다 위치고 테스트를 하룰드 어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알겠지? 이미 시청하고 같이 작업하고 있어요. 알겠지? 단순한 모양이지만 이틀이나 걸려버린 TV 스탠드 그렇게 디테일을 살리지도 않았지만 막상 만들고 나니 뿌듯함이 밀려온다. 닥터 닥터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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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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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도망가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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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ly! bolts 잘